안녕하십니까. 장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로톡 법률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사진에 나와 있는 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에 지금 정치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 기사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냐면 최근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 오늘 접수를 했는지 오늘 접수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 기사를 보면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보통 우리가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저촉이 되거나 또는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각부 장관은 각부는 그 수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등 지금 정부 측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시했고요. 이에 반해서 야당은 그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안은 진영 논리, 이른바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당부당을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법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것이 더 국민의 권리, 신장, 권익보에 더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느냐 국민의 권익, 증진, 권익보호 관점에서 그렇게 법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번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자칠판이어서 조금 글씨가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삼권분립. 그러니까 입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이 있습니다. 이 3부에 각각의 고유의 권한, 역할은 다들 아시죠? 이 입법. 입법은 바로 국회에서,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죠. 국회의 고유의 권한. 그리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것. 그것은 행정부의 또 정부의 고유 권한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판을 통해서 사법적 통제하는 것. 그것이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법부, 법원이죠. 법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법 중에서 특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권한과 관련된 것. 우리가 그것을 법규, 법규라고 하거든요. 이 법규의 재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 권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죠. 다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사항을 다 국회가 법률에 담을 수 없으니까 일부 사항을 행정부에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전반적인 어떤 사항을 정해놓고 그 사항의 세부적인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정부가 너희가 정해라. 그런 취지에서 위임을 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 헌법도 이것을 인정을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국회는 행정부에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규 명령에 관한 원래는 국회가 제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예외적으로 위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것이죠. 위임을 받은 것. 그러니까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구체적으로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위임의 취지대로 제대로 행정부가 그러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그런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원래 권한을 내려줬으니까 국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특히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에서는 이것이 삼권분립, 삼권분립. 그러니까 삼권분립에 반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법리적으로는 맞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원래 입법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정입법권을 위임을 했던 것이니까 그것을 살펴본다고 해서 그것이 삼권분립에 위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원래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었거든요. 다만 그렇게 살펴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가 어떤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다고 하는 그것은 만약에 법계가 제정한 법률에 위반됐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법률에 맞게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냐 또는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헌법의 취지가 그렇거든요. 우리 헌법이 포괄 위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행정부에게 위임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국회의 입법권, 입법권의 하나로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단 말이죠.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사법부, 법원이 갖고 있는데 심사권을 통해서 또다시 국회의 그러한 통제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론을 펴는 입장도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법규 명령에 대한 심사권 이것은 사후적이란 말이죠. 사후적. 그러니까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법규 명령이 법률에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그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국회가 통제하는 것하고는 조금 구별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구별의 실익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침해가 발생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없앤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국민 전체의 입장의 입장에서는 더 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과연 조흥촌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또는 할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그 법안이 과연 행정입법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한 것이냐 참권 불리에 반한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 파급 효과는 오히려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법률이 이만큼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했는데 오히려 행정부가 이만큼 오히려 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한 법규명령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제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더 불리익하고 또 우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권익, 보호, 신장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필요는 있다.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국민의 인권, 권익, 신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